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최근 삼성그룹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수찬을 대표로 발탁한 것은 단순히 상업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 카리스마와 이미지를 고려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수찬은 트로트계에 입문한 이후 다수의 방송과 무대를 통해 단숨의 입지를 굳혀왔다. 생동감 넘치는 무대와 매력적인 보이스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수찬이 삼성 브랜드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뛰어난 스타일과 이미지다. 삼성은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를 대표할 유명 인사를 선정해 왔습니다. 김수찬을 홍보대사로 발탁한 것은 트로트계에서의 인기를 활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연령대로 고객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트로트 음악이 점점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김수찬과 삼성의 결합은 상업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연결고리도 만들 수 있다. 김수찬 등 젊은 가수들의 등장으로 노년층이 즐겨 듣던 트로트 음악은 점차 젊은이들에게도 사랑받는 장르가 됐다. 이는 삼성이 메시지를 더 많은 청중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수찬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는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와도 부합한다. 이번 결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확산돼 삼성전자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빛나는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 스타일로 신뢰와 친근함을 전하는 김수찬은 글로벌 브랜드를 대표할 완벽한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김수찬이 삼성의 전속 모델이 된 것은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뛰어난 발전을 입증하며 이것이 한국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확인시켜준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젊은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발탁됐다는 사실은 트로트 음악이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